네, 감사합니다 동화작가 정채봉 선생님 작고하셨죠 그분이 쓴 이야기 가운데 나쁜 놈들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못 들으면 나쁜 놈들인데요 그 나쁜 놈들이 아니라 나쁜이다 할 때 나쁜 놈들입니다 참 의미 있는 그 이야기인데요 천국이나 지옥은 어느 것 하나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천국에도 푸른 초원이 있고 또 지옥에도 푸른 초원이 있습니다 맑은 물 또한 천국과 지옥 차별하지 않고 흐르고 있고 부는 바람 역시 천국이나 지옥이나 다 똑같습니다 조물주가 차려놓은 식탁 또한 똑같습니다 산의 짐이가 상에 가득합니다 그나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다릅니다 천국에는 나누며 사는 사람들이 들어갔고 지옥에는 나쁜, 나쁜이다 할 때 나쁜인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식사 시간이 되어서 식당으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식당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팔이 닿지 않습니다 또 숟가락과 젓가락의 길이가 석자씩이나 됩니다 멀리 있는 식당, 이 기다란 젓가락과 숟가락으로 얼마든지 음식을 집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 입에 넣을 수는 없는 거죠 너무 길어서 이게 입에 넣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옥의 나쁜인 사람들은 음식을 떠서 이렇게 해직기는 하지만은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나누며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긴 숟가락 젓가락으로 음식을 떠서 상대방 입에 넣어주었기 때문에 서로가 배부르고 아주 학위에 해 줬습니다 날로 지역은 황폐해져갔고 그러나 천국은 날로 푸르러 갔습니다 조물주가 말하였습니다 내가 지옥을 만든 게 아니다 너희들 중 나쁜인 녀석들이 지옥을 만들었다 알겠느냐 이 나쁜 놈들아 제가 여러분에게 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채봉 선생님의 나쁜 놈들이라는 이야기의 그 타이틀을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쁜 놈들은 나쁘다의 나쁜 그 놈들이 아니라 나쁜이다 할 때의 나쁜 놈들이죠 나쁘다와 나쁜이다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나쁜과 나쁜은 얼핏 들으면 같은 말처럼 들습니다 서로 의미상으로 서로 상관이 있죠 그래서 나쁜인 사람들, 나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나쁜 사람들이 되기가 참 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채봉 선생님께서는 지옥과 천국의 차이가 무엇일까? 무엇이 다를까? 사람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서로 나누는 사람과 또 나만 생각하는 사람 나쁜인 사람들이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아무리 산의 진미가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이 지옥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로 나누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나쁜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교의 중요한 공동체의 문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4장에 나오는 그 문제에 대한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몇 주 전에 해서 다 까먹으셨죠? 제가 친절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은 로마교회와 강한자와 약한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교회는 두 부류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인들 또 이방인 그리스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교회의 주류는 바로 이방인 그리스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많은 다수를 찾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류가 되었고 그에 비해서 이제 로마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유대인 그리스인들은 수적으로 훨씬 적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주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로마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방인들의 신전에 받쳐진 그 재물 음식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화적인 문제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대부분 어떤 고기들이었습니까? 이미 이방 신전에 받쳐진 재물 고기였습니다 고려전소 8장과 10장에도 이 고기 문제가 나오듯이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인들 가운데서 이 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고기를 먹는 것을 아주 금기시하는 그러한 아주 정결한 그리스인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친구 집에 갔더니 제사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제사 음식은 색깔이 좀 이상합니다 빨갛고 바람, 물감색이 들려있어서요 저처럼 이렇게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보기에는 좀 섬칫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먹지 않았죠 이상하게 생겼으니까요 또 나중에 이 음식이 제사 음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더더욱 음식을 먹지 않았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그리스오인들이 이 우상재물로 바친 고기를 먹었겠습니까? 다수의 이방인들은 이런 음식들을 아무렇지 않게 먹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먹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방 신전에 바쳐진 그 음식들이 신학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을까라고 생각하였던 거죠 바울은 디모대전서 2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라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음식으로부터 자유롭게 생각하는 이방인들도 있었고 또 바울처럼 그러한 신학적으로 아주 성숙한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신전에 바쳐진 고기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오랫동안 유대율법이라든지 전통에 아주 매어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유대교의 그러한 영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이방인들이 이방 신전에 바쳐진 고기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먹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들고 온 하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적에 인도 유학생의 집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우리가 청국장 좋아하듯이 늘 카레를 드시더라고요 제가 갔더니 손가락으로 이렇게 카레 음식을 먹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그걸 먹으면서 비위가 상해서 막 이렇게 토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위가 굉장히 상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문화와 전통이 다르면은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은 이방인 성교에 대한 문제로 첫 예루살렘 회의가 모이게 됩니다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 문턱을 넘어서 온 유다로 사마리아로 또 땅 끝까지 전해지게 되었을 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를 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서 첫 교회 회의로 모이게 된 것이죠 그때 의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 것인가 만약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어떤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똑같이 율법을 중요하시는 그 복음을 전할 것인가 아니면은 복음만을 전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교회가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래살렘 회의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결정하였습니까? 놀랍게도 초대교회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전하기로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유대인들에게 적용하듯이 율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그들의 은하에 맞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율법과 전통을 내려놓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이방인들에게 부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 달린 결정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을 조심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4경전 15장 29절을 보게 되면은 이 예루살렘 회의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네 가지를 부탁하였습니다 우상의 재물들 또 그리고 피 피를 먹지 말라는 거죠 목매어 죽은 것 이런 것들 또 음행을 멀리할 것을 네 가지를 교회 안에서 유대인 형제들 배려해서 그것을 금교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상 재물에 바쳐진 고기 문제는 초대교회 성교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4장에서 이 문제를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는 강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이렇게 이해하고 배려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작한 죄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약한 자를 받고 그를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자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고요 또 로마서 1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약한 형제들이 보고 시험될 것이 있으면 일부러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것들은 그들이 보지 않게끔 좀 감추라 내려놓으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전서 8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약한 자들이 실족이 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나는 평생 여기서 금기하겠다 이렇게까지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사들은 우상재물 고기 문제를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삶의 원칙을 행동의 원칙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체봉 선생님이 나쁜 놈들이라는 동화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는 나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행동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존재 이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6절에서 바울사도는 이 우상재물 고기 문제에 대한 결론 첫 번째 부문을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강한 자 입장에서 약한 자를 돌아보면서 접근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강한 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가 강한 사람인지 또 누가 약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로마 교회에서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수적으로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강한 사람들이었고요 또 우상 재물을 먹고도 신앙적으로 흔들림이 없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로마 교회에서 약한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수적으로 열세였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자였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때 쉽게 실족하고 마는 그러한 자들이었던 유대인들이 바로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문제는 노마 교회만 갖고 있는 문제는 아니죠 어떤 공동체나 약한 자나 또한 강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보더라도 강한 지체가 약한 지체가 있는 것처럼 어느 조직이나 어느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나 보게 되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한 사람이 있죠 이번 대선의 여정 가운데 보게 되면 많은 표를 차지한 강한 후보가 있는가 하면 몇 천 표밖에 받지 못한 약한 후보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온 세상은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권주원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게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는 공동체를 바라보는 태도이죠 바울사도의 그 시선은 기독교의 관점 기독교의 태도를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강한 자 입장에서 약한 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가 갓난아이를 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와서 돌보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자세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스소 5장과 6장에 나오는 가정생활 규범이 기독교의 태도와 방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 5월이 되기면 에베스소 5장과 6장의 말씀을 목상하곤 합니다 우리에게도 지난 두제에 걸쳐서 에베스소 6장 1절부터 사전에 나오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5장과 6장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 당시의 가정과 가정의 구성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정의 구성원들은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첫 부류이고요 두 번째 부류는 부모와 자녀입니다 세 번째는 주인과 종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사회의 가정은 상당히 핵가적으로 축소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바울 당시에 바울이 에베스소설을 쓸 당시에 당시에 그 가정은 굉장히 큰 대가족이었습니다 많은 식구들이 있었고요 또 그 안에는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뿐만 아니라 또 많은 하인들이 그 안에 같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고대의 가정은 이렇게 대규모였고 가족 간의 관계도 매우 밀접하고 또 서로 간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긴밀한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고대 사이에 가정의 구성원들 가운데서 강한 자들은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강한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는 남편이 강한 자가 아닐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는 부모가 강한 자일 것입니다 또 주인과 노예의 관계 속에서는 주인이 당연히 강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가정에서 약한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아내와 자녀, 하인, 노예가 약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당시 사이에서 여인과 자녀들과 하인들은 인격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강한 자들이었던 남편과 또 부모님들 그리고 주인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함부로 물건처럼 지급하였고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녀들 이렇게 좀 힘이 없는 그런 스파르타 같은 가정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자녀를 버리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또 주인들도 하인들을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냐고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예배서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약한 자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할 것을 특별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협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헌계로 양육하라 상전들아 너희도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강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을 배려할 것을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의 문화를 고려할 때 보게 되면 아주 혁명같은 말씀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강한 자들에게 약한 자를 인정하고 그들을 친절히 대할 것을 주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서 약한 자를 돌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바울 사도가 약한 자들에게도 강한 자를 돌볼 것을 부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남편과 아내와 남편과 그리고 부모님과 주인들에게만 이것을 당부한 것이 아니라 당시 가정에서 약한 자들이었던 아무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 않았던 아무런 파워를 갖고 있지 않았던 아내와 또 자녀와 하인들에게도 똑같이 강한 자를 잘 섬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자녀들의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오히려 바울 사도는 어떻게 당부하고 있습니까 약한 자들에게 진하실 정도로 오히려 그들이 강한 자처럼 강한 자들을 돌볼 것을 죽게 하듯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인 아내와 자녀들 또 그리고 종들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그들은 약한 자들입니다 아내와 또 자녀들 하인들은 사회적으로 낫고 천한 신분의 소유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는 훨씬 더 강한 자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이 죽게 하듯이 그들이 섬기는 그들의 강한 자들 그들의 남편과 그들의 부모님들과 또 그들의 주인에게 죽게 하듯이 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장세기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첫 가장 아담과 화해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정을 세우시면서 아내와 남편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베필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영어로 돕는 베필은 헬핑 파트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돕는 파트너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누구가 강한 자이고 누가 약한 자일까요 남편이 강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또 아내가 약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가정에서는 아내가 강한 자이고 또 남편이 약한 가정도 있죠 젊었을 때는 남편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는 그 힘을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지휘까지 오르게 되죠 아느님의 지휘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보게 되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한 자와 약한 자는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수시로 변합니다 남편이 몸이 약해지면 아내가 강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게 되면 또 위치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아내와 남편에게 당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내와 남편이 스스로 자신을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로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나를 돕는 헬핑 파트너가 아니라 내가 강한 자가 되어서 내가 나보다 약한 자를 돕는 돕는 베필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돕는 강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서 서로를 바라본다면 가정이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알고 그 짐을 기쁘게 감당하는 것이죠 약한 자를 기쁘게 할 때 교회를 교회에서 세울 때 우리가 돕는 베필이 되어서 약한 자를 도울 때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데스 6장에 의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우리는 강한 자로서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을 담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기쁘게 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름 남을 기쁘게 해서 애쓰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독을 세우고 선을 행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둘째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요리하여 민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바울스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지 아니하고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보소 2장 5절이 나오는 그리스도의 참미가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노래하는 초대교회의 찬송가는 예수 그리스의 삶을 아주 요약적으로 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신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게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 그리스의 삶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남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남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는 삶이었고 죄인인 우리들에게 구원과 자유를 주기 위해서 평화를 가져다주기 위해서 예수는 삶이셨습니다 빌보소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삶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권적으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절에서 오른 구약성서에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서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의 삶을 증거하는 본문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회 53장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말없이 모욕과 비방과 비난을 당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회 53장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 삶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성서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였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걸어갔던 그 순환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의 삶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가 은삼십령에 팔렸듯이 예수 그리스께서도 제작에 배반을 당해서 팔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길을 걸어갔습니까 자신을 노예로 팔아먹였던 그 파렴치범 형들을 보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냥 용서해 줬을까요 얼마나 속에서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사랑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형들을 품었던 것이죠 마치 진주가 조개 속에서 그 모래 때문에 고통을 당한 것처럼 아마 요셉도 그와 같이 똑같이 아주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형들의 약점을 품어주고 형들을 다시 형제로 받아주었기 때문에 요셉의 가정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고요 그 가정의 70명이 모태가 되어서 나중에 출애금을 이루는 놀라운 구원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우리의 삶의 모범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의 마음으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아름다운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약한 형제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5절과 6절에서 바울사도는 이 문제를 가지고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 예수를 범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마음과 한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느라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어떻게 로마 교회가 지금 양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갈등하고 있고 찢어져 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들이 있고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무시하는 그러한 교회로 변질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공동체가 강한 자와 약한 자를 품을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참으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서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참고 견뎠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갈 때 예름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가서 로마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강한 자든지 약한 자이든지 서로가 예수 그리스를 본받아서 서로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힘써 기도해야 되는 곳이죠 바울이 로마서 14장 15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가 로마서 14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지 하지 않겠다 얼마나 소중한 형제입니까 내 작은 행시를 통하여서 저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않겠다 내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러한 아주 엄숙한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엄숙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곳이죠 교회의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고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원은 할 수 없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내와 이유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밤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형제의 아픔과 약점을 품고 담당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귀한 교회로 거듭나게 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